음식점이 안 보이는데 어디 없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평역 광장에 있는 비건 인도 음식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지인이 직접 하는 비안이라는 식당입니다 메뉴를 보시면 최신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이나 치즈를 원하지 않으면 비건 음식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사무사와 배지차오미엔 그리고 달마칸이 카레 마지막 일반란을 주문했습니다 돼지차오미엔은 야채와 볶음면인데 맛은 기름기 있고 짭짤한 간장 베이스와 어우러져서 중독성이 있는 맛이었습니다 계란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은 따로 빼달라고 이야기하세요 다음은 사무사입니다 바삭하게 튀김 모양 안에는 인도콩이 들어있습니다 속이 마치 고구마 같지만 곱바속촉으로 그냥 먹으면 심심하고 옆에 달콤 매콤 소스를 찍어서 드시면 행복한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달마칸이 커리와 난입니다 맵기는 그렇게 맵지 않고 콩과 커리의 조화가 좋았습니다 난과 함께 먹을 때 지휘지도 않고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음식 맛도 좋은 인도 음식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